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의논하면서 오늘도 마무리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시장 마무리 준비해야 될까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마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도 여전히 좀 하락세에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급증했던 2차 전지 종목들이 물론 그 당시에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하는 모습들까지는 아니지만 좀 하락세가 좀 지속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하락이 시장의 수심을 약화시키는 모습들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 잠깐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는 좀 하락하더라도 하락 상승 종목이 더 많으면서 그래도 개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더 확대되는 모습들은 있었는데 오후 2시 이후로부터 외국인들이 현선물 모두 좀 낙고 매도폭을 좀 키워나가면서 투자 심리가 좀 더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슈 상승 반등세는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이다 보니 대영주 쪽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고요. 물론 하락폭이 더 많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좀 테마주 장세는 조금씩은 나오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기토류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위꽃이 달린 상태고 또 빈대 관련된 종목들 역시 우려감들 속에서 그나마 조정은 있습니다만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유효한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좀 투심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좀 개별 종목별 테마별의 움직임만 나타나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말씀해 주셨듯이 게임주라든가 또 미디어 컨텐츠주들 CJ&M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전화 소식들이 나오면서 미디어 컨텐츠주들에 대한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억눌렸던 미디어 컨텐츠주들이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반영되면 국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힌트로 얻어봤을 때 3분기 실적은 좀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부터는 개선세가 있을 법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급들이 좀 들어온 점을 감안해 볼 때 그런 쪽으로 좀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뭐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마지막까지 저희가 잘 대응해서 오늘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